이번 시간에는 예외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업은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토픽 말고 다음 토픽과 그 다음 토픽 이렇게 세 개가 예외 패밀리 수업이고요. 예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어하는 것, 오류를 처리하는 것이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이 예외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이 수업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물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은 것들만으로 충분히 예외를 여러분들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외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느낌이 좀 덜 든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예외를 뒤쪽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라는 것, 오류라는 것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오류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류, 이러한 것들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의미로 인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한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예외라고 하는 토픽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은 토픽일 수 있어요. 예외랑 쌍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토픽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보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것들은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들고 잘 동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규모 있게 구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예외랑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상관이 적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보다는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게 하는 것, 또 웅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하는 것, 저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공하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공하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예외,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보안, 이러한 것들은 말하자면 실패하지 않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성공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이 있어야 실패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성공하는 법에 여러분들이 매달리기가 쉽습니다만 아무리 큰 성공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패를 만나게 되면 성공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류나 또는 보안적인 이슈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몰락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보안,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소일꽃 외양간을 고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 세상에 탁월하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탁월한 것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무언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합기도를 다녔는데요. 합기도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뭘까요? 발차기, 호신술? 아닙니다. 낙법입니다. 합기도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배우는 것은 전방낙법, 후방낙법, 그리고 회전낙법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낙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기도를 배우는 치주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기도를 배우는 것은 무술을 배우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거죠.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고 뭐 조금 더 나아가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런 낙법과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 실패했을 때 또는 나의 상대방이 성공해서 내가 실패했을 때 덜 실패하게 하는 것이 낙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합기도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무언가를 배울 때 성공하는 법보다는 실패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실패하지 않는 법 또는 덜 실패하는 법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실패의 크기를 줄일 수도 있지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억제하거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성공하는 법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게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 실패를 하지 않는 법 또는 덜 실패하게 하는 법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예외나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게 확장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공장하고 Comment lu heb요 ? 이렇게 program verschiedenen... 다음 사람으로써 그 부분에 를cker하는 것은 한글자막 by 한효정